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과 컨피그 설정 파일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URL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W 프레임 윈도우 내부에 표시하는 서브미션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윈도우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은 True로 윈도우의 프레임 모드의 속성 값은 W 프레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서브미션 상태 메시지의 파일 위치를 컨피그 설정 파일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URL 항목으로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W 프레임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또한, 윈도우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윈도우 컨테이너의 W 프레임 윈도우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하면 기본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새로 사용할 상태 메시지 파일입니다. 외부에 붉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사용할 상태 메시지 파일의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경로를 컨피그 설정 파일에 지정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프로퍼티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엔진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고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URL 항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값을 새로 사용할 상태 메시지 파일의 위치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설정을 적용합니다.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다시 로딩하고 W 프레임 윈도우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합니다. 새로 설정한 파일이 상태 메시지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